신작 드라마 비주얼 120전 러브스토리 제작 결정 주연은 현재 핫한 남배우 오우지 히로야 그리고 회성처럼 등장한 아이돌 스즈키 하나 그녀의 팬들은 드라마 출연에 엄청나게 한우하지만 반대로 오우지 쪽 팬덤은 연예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활동한다는 것에 못마땅하는 분위기 코메틱으로서 스즈키 하나로서 점점 아이돌이라는 계적에 올라서는 만큼 그녀를 응원하는 팬들도 늘어났지만 반대로 그녀를 싫어하는 안티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트렌드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현대시대의 방법이 트위스타 즉 SNS 곧 드라마 촬영이 시작 하나는 열심히 대본을 외우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활동이 늘어났지만 드라마 즉 연기는 이번이 처음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만큼 걱정이 커지는 프루서 조심스레 트위스타 코멘트를 읽는지 물어보고 가끔씩 보는 정도로 답하는 하나 에고 서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SNS를 그다지 자주 하지 않거나 관리는 잘 하지 않는 듯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니 프루서는 코멘트란을 팔로우만 달 수 있게 설정한다고 제안합니다 그건 모두 다 하는 거냐 묻자 하는 아이도 있지만 개인이 관리하는 아이도 있어 이건 자유지만 하나가 그런 타입이 아니면 하는 게 어떠냐 물어봅니다 하나는 딱히 상관없다며 프루서가 그러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합니다 본격적인 촬영 시작에 앞서 제작진과 배우들이 보이는 미팅이 있는 날 드라마 남주 오우지 히로야 주인공의 인사와 함께 촬영 전 대본 체크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본인 나름 최선을 다해 연기했지만 감독은 그녀의 연기에는 주인공의 마음과 생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연기의 리액스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계속되는 디렉트를 요구하며 그렇게 긴 체크 시간이 끝이 납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오우지가 따로 하나를 부르며 아무도 없는 회의실로 자리를 온 공깁니다 왜 따로 부르는지 물어보자 아까랑 다른 분위기로 바뀐 16세의 꼬꾸마 친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에게 싫다며 하나에게 연기를 너무 못한다고 하르내며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모처럼 얻은 주인공인 만큼 모든 것을 걸기로 한 이 어린 배우 이 드라마를 제대로 된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기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상대 역은 연기 연자도 모르는 초자 물론 그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 프라이드는 이해는 갔지만 앞과 뒤가 너무나도 다른 모습 시간을 흘러 저녁이 오프인 날 일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온 하나는 바로 프루서에게 달려갑니다 3일 만에 만난 프루서에게 힐링을 받는 그녀 오늘 대본 체크 때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자 오늘 있던 일을 전부 말하는 하나 프루서는 오우지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기에 그저 연기에 있어서 엄격한 아이라 지적한 것이 아닐까 하자 오늘의 프루서도 왠지 엄격하다 생각하는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며 그저 현재 드라마와 함께 그란드를 앞둔 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이라 말하자 오히려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에 신나하는 하나 그런 그녀의 기분을 더 풀어주기 위해 힘든 일이 있으며 언제나 상담해달라며 내일은 견학을 가질 것이라고 하자 더욱 신나하는 하나였습니다 촬영장에 진짜 찾아온 프루서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하나 오늘 일은 전부 끝났기에 하나의 촬영을 전부 견학할 수 있다고 하자 더 기뻐합니다 동시에 상대 배역인 오우지에게 인사를 하는 사회인 오우지는 그녀의 프루서를 보고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촬영장 학교 구석으로 조심히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뀐 분위기 모두가 보는 곳에서는 예의바른 고교생이었지만 둘만 잊게 되니 이게 평소의 모습인지 확 바뀌며 그녀의 연기력과 활동 그리고 츠바사의 프루서 방침부터 시작해 프루서의 방침 하나하나에 토로 달기 시작합니다 사회인답게 사과를 하며 하나의 장점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오우지는 그녀에게 그다지 끌리지 않다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아까 했던 이야기를 더 언급을 하며 화를 내는 오우지 연기도 못해 성공을 위해 당연한 SNS 활동도 안 해 거기다 프루서는 방임을 넘어서 그냥 그녀에게 맹목적 이야기를 돌리기 위해 매니저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끝내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흘러가냐며 질렸다는 듯 자리를 뜹니다 촬영이 끝난 저녁 하나를 기숙사까지 데려다주며 오늘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응시하는 순간 하나는 프루서가 먼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프루서도 하나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라도 이것만큼은 그녀에게 양보할 수 없다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자 하나는 오늘은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며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오늘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주관지 게시기사를 확인해달라는 메일이 도착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와 오오지의 열애설 이미 주관지 측에서는 이 내용을 오후에 발간할 것이라며 통보한 상황 사무소 측은 그 내용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며 오오지 측 사무소와 드라마 프로서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확실한 대응을 약속합니다 다만 당분간 불쾌하거나 기분 나쁜 경험을 할 것이라며 조심스레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확실히 대응할 것이니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면 된다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주위에서는 그런 그녀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오오지의 열애 팬들은 촬영장 앞에 찾아와서까지 진실을 원했고 그 화살은 죄 없는 하나에게 향했습니다 다행히 오오지의 매니저가 와서 그녀를 챙겨주었지만 오히려 이 행동으로 인해 안 좋은 소문이 더 깊어져 갈 뿐 거기다 그 매니저는 이번 일에 책임감 같은 게 안 느껴지냐며 헛소문이라고 해도 이번 스캔들 때문에 오오지는 팬이 주럽고 마음도 상했다며 연예계에 들어온 이상 이런 스캔들과 사건 사고에 대한 자각감 함께 책임감을 좀 가지라며 이런 건 하나에게도 별로 좋지 못한 거라고 중고를 합니다 상황은 푸르소 측도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앞날과 당장 있을 그란드를 위해서는 반박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만 드라마 제작팀 측은 오히려 이 스캔들과 열애서를 이용할 생각뿐 이런 노이즈가 있으면 오히려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무소의 대응에는 자기들이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오지 측 사무소도 대응은 안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하지 말라는 강요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한다면 앞으로의 하나나 사무소랑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을 것이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며 스바사 측을 압박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촬영에 임했던 하나 이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오오지는 집중 못한 하나에게 또 한 번 쓴소리를 하려고 했지만 아침에 있던 매니저랑의 이야기가 떠오른 하나는 사과만 하며 자리를 도망치고 그저 멍하니 그녀를 보는 오오지 이대로라면 분명 오오지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하나는 푸르소에게 살짝 재촉하지만 푸르소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답만 할 뿐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와 시선은 대응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기에 푸르소는 그저 미안하다고 속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매니저권과 하나의 코멘트라는 차단으로 인해 SNS의 결혼은 점점 열애서를 의심해서 확신으로 변화했고 오히려 하나의 이미지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 보류라면 대응을 하는 게 옳은 판단이지만 상대 측 사무소나 방송사의 눈치 때문에 했다가 어깨에서 융통성 없는 사무소라는 낙인이 찍히면 하나를 넘어서 사무소 아이돌 전체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갈 수도 있었기에 푸르소는 그저 무력하게 괴롭힘당하는 하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촬영장 앞에서 만난 하나랑 오오지 오오지는 먼저 인사를 하지만 하나는 싫다면 그냥 그 자리로 도망칩니다 영구백 1차인급의 층극을 받은 오오지는 바로 하나를 뒤쫓습니다 아쉽다 ...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하나를 붙잡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 못을 박습니다. 이대로 소문이 더 커지면 오우지가 슬퍼할 거라며 매니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기에 더 이상 상처 주기 싫다며 말 안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모습에 헛웃음을 치며 자기는 상처받지 않았다 말하는 오우지 이미 매니저의 성깔이 얼마나 고해한지 알았기에 그 말은 무시하고 넘기라며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켜고 짧은 한마디를 두고 합니다. 그 짧은 말의 영향력은 열애 팬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였습니다. 믿고 있던 우상의 말을 믿고 이 열애설이 그저 헛소문이라 받아들이는 팬덤 유명한 배우라는 힘에 유명인의 SNS라는 힘에 의해서 소문은 그렇게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굉장함을 느끼는 하나 이제는 그냥 순수하다 못해 머리가 꽃밭이었던 그녀에게 앞으로를 위해 충고를 던집니다. 생각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이용해라 이런 자잘한 일에 계속 상처받으며 오래 활동 못한다. 아직 연예계에 익숙하지 않은 순수한 하나는 그런거냐며 이해는 못한 듯 했지만 일단 오우지가 얼마나 굉장한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해명과 함께 무사히 일을 받은 프루사의 폰에 온 하나의 문자 오우지 덕분에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었다는 내용 바로 트위스터를 하긴 하자 그의 트윗 한방에 여론은 그 기사가 헛소문에 거짓정보라는 쪽으로 기울었고 그저 잡지사가 기사를 위해 펼친 단순한 억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싱겁게 끝난 상황 처음부터 아니 이건 오히려 오우지를 믿는 팬들이 있기에 그 밖에 알 수 없었던 일 드라마 방송과 함께 출연하게 된 생방송 복도를 걷다 만난 오우지에게 오늘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하는 프루사 일단은 보는 눈이 있어서 좋게 대답하는 꼬마지만 프루사가 한 그 다음의 말 만족했냐는 질문에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온 오우지는 만족하지 못했다며 아직도 하나를 인정하지 않은 듯한 디앙스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합격점을 받을만 하다며 어느정도 그녀를 인정하는 오우지 1화의 시청 반응은 하나는 연기는 못하지만 역할에 어울린다며 그녀의 매력인 끌어당기는 매력에 매료되는 시청자들 연기력은 오우지 역시 만족도 됐지만 그녀의 선초적인 재능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변화한 사람은 오우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역시 이번 일로 SNS에 제안을 풀고 모두가 코멘트를 달 수 있게 바꾸고 싶다 말합니다. 이번 드라마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기에 부탁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 판단한 프로에서는 허가는 못한다며 어째서 자신이 코멘트라는 제안했는지 진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상처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 일로 경험했기에 그 말을 조금은 이해해주는 하나 그래도 하나가 원한다며 코멘트를 정리해서 주겠다며 자신의 감상도 같이 전해주겠다고 하자 기뻐하는 하나 프로서의 감상평은 지금 담장 듣고 싶었기에 물어보자 깊은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좋았다는 프로서 아직 일하니 더 자세한 감상평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며 다음에 대한 기대감을 줍니다. 순수함을 가리는 어깨의 더럽고 어두운 어둠 그리고 우렁 어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프로서 그 모습에 반해 아이돌이 되고 하루키를 만나고 루카를 만나며 코멘틱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녀 유닛으로서 게린으로서 활동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과 팬들을 만나며 그녀의 매력 즉 모두를 끌어당기는 선천적인 그녀의 매력으로 활동을 이어가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지금의 시대에 유명인들은 소문과 SNS에서 퍼지는 이야기와 카드라로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시대 그런 이야기를 하나를 중심으로 불어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드라마 촬영 유명한 어깨인의 뒷모습 소문 하나로 퍼지는 어깨의 편견 그리고 그런 노이즈를 이용해 먹는 나쁜 어른 천연스러운 하나에게 있어서 순수한 활동만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아이돌, 아니 어쩌면 연예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위를 이용하는 것 그저 순수하게 해맑기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주위를 보고 현장의 스태프,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 등 그런 것을 이용하여 우위를 잡고 팬들로 여론을 잡는 것 하나에게 있어서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방식을 주위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편이었습니다. 하나는 SNS에서 화제가 되어서 스카우트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친구가 SNS에 올려서 유명해진 것 당초 하나는 SNS에 익숙하지 않고 초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기에 유명인의 SNS에 대한 파근혁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연예계도 그녀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곳이 아니기에 하나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시간은 정말 힘들고 특히 매니저에게서 그런 열심을 들었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오오지가 눈앞에서 그런 것을 금방 해결하는 것을 보며 연예계 그리고 SNS의 파근혁을 알게 된 스토리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너무 해프닝처럼 끝나가지고 깊게 다루지 않았지만 잠깐의 해프닝이라는 섬을 보면 뭐 하나답게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조금은 SNS로 세계를 소통하려고 하는 차세 사실 본 스토리는 하나의 성장보다는 순수하며 천연스러운 하나를 가지고 어깨의 현실과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스토리에 가까웠기에 정신적 성장보다는 하나도 조금은 어깨에 가까워졌다랑 풀을 써도 사인인지라 이 어깨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다는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편이었죠. 개인적으로 하나 스토리라는 점을 빼면 현실적인 아이돌 어깨의 이야기를 다루는 샤니마스적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하나였기에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난 애매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기에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